후! 후! 3, 2, 1! 발사! 오 마이 갓! 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. 오늘은 그레니 시간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또 그레니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또 추가가 됐을지 바로 한 번 가봅시다 여러분. 가자 가자 가자. 와.. 뭐가 추가됐을지 한 번 보죠. 아니 근데 지금 뭐뭐가 추가된 거예요. 제가 업데이트 내용만 봤을 때는 방이 추가됐다 그랬고 아이템도 여러 개 추가됐다고 했거든요. 고기방에 샷건? 샷건 부품? 자 일단은 위쪽으로 가서 아까 고기방에 샷건 부품이 있었다고 했거든요. 오오오오!! 와!! part of 샷건. 진짜네? 대박이다. 샷건 부품이라요. 계단 앞에 문이 또 생겼어요 금고 옆에? 금고 옆에 문이 생겼어요? 여기 아니잖아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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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방금? 오 차고가 생겼구나 잠깐만 이제 자동차 타고 도망가는 겁니까?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와 미쳤네 아 차고는 부품을 여기다 놓는 거구나 잠깐만 그러면 이거 아 여러 개 모아야 되는 거네요 야 그럼 아이템 찾아야 될 게 한 두 개가 아닌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이야 할머니 혼자 사는데 진짜 차까지 써? 야 완전 그냥 금 수젓이네 맞아 근데 슬렌더리나 가족들이 그 대저택에서 사는 거 보면은 되게 잘 사는 제반이거든요 자 일단 화장실 빠르게 보고 어 수박 자 화장실은 클리어 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템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어? 자 휴지님 샷건을 할머니 기절이 아니라 죽일 수가 있대요 그러면 진짜 이제 할머니에게 피해복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오케이 오늘 샷건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뚝배기 바로 날릴 겁니다 일단 여기 수박 잘라서 석국이 나오면 대박이고 샷건으로 죽이지 않고 쓰러져요 살아난다고 그러면은 석국이랑 차이가 뭐예요 싹둑 어 패드락 자 샷건 부품도 여기 있네요 미리 좀 갖다 줍시다 오케이 샷건 나이스 그리고 그 아까 그 곰인형 있는데 금고키 있었거든요 금고키 먹을게요 그래요 아 금고키에서 제발 석국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유롭게 파밍이 가능하거든요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제발 여기서 나와라 석국키 나와라 요 예아 와 끝났어 너희들 마 다 죽었어 자 이제 여유롭게 어 관광 관광 한번 떠나봅시다 여러분 전혀 할머니한테 쫄 필요 없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저 뭡니까 지지네임 스킬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도 또 갑부사 달 수도 있어요 못 맞춰가지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해볼 게임은 그랜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에 바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개소리야 뭐 뭔 일 있었나요? 뭔 일 있었어요? 2분이야? 오케이 뭐 똑같네 누가 1분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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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낚시꾼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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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지 한다 진짜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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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권 써봤어요? 아니 지금 샷권 써보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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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 자동차 키? 이제 뒤쪽에 가면은 새로 생긴 방이 있거든요 그렇지 여기다가 어? 아 여기 여기 있지 으음 샷권 총알 여기서 이제 이게 도면이구요 여기다가 이제 다 조합을 한 다음에 샷권 총알 먹어서 할머니 뚝배기를 고대로 쏴주면 되는 것 같거든요 어 어 어 어 할머니 오랜만에 동네암박해 어 페이크 치지 마시구요 하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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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달려 일단은 확실한거 오늘 이거 무슨일이 있어도 깹니다 어 아무리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도 내가 지금 그레니를 한게 어? 짬밥이 그래도 꽤 되는데 오우 사랑스러운 망치가 튀어나왔네요 어 샷권부터 조합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샷권놨고 코드가 코드가 원래 없나 이즈모드에서 굉장히 뭔가 심플해졌는데 하하 기분 탓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치로 뿌개고 위에 3층 박살내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진짜 샷권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 다른거보다 그 지금 샷권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한테 써보고 싶어요 자 이제 여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고마워요 어 됐고 여기다가 놔주고 어 제가 어디 어디 안 뒤져봤죠 이제 오케이 벤치 나이스 벤치로 여기 다 잘라줘야 돼요 아악 와 방금 사람이냐 방금 사람의 플레이야 깜짝 놀랐네 또 떨어지진 않겠지 어우 자 이제 다 열었죠 아 할머니 나 여기 문 잠겼으면 들어오진 못하나보네 자 운백 저 오엉 으악 에헤아악 크하하하 샷건부터 한번 써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샷건 쓰기 전까지 안 짤거예요 어 이제 지금 제가 어디안 열었죠 어 제가 헷갈리기 착한데 여기 이거 미리 갖다 놓을게요 할머니 있으실서 주무시죠 차 안에 샷건 부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네 감사합니다 아 내가 차를 안 뒤져봤구나 좋아 샷건이 점점점 만들어간다 할머니에게 피해 복사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일단 이거 먹고 고대로 올라가서 좋아 좋아 끝이 보인다 이주스 게임은 엔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엔딩이 바뀌었어요 대박이네 오케이 간다 열어 열어 끼고 그 다음에 빨간색 거기다가 써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오케이 마스터키 잠깐만 이러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이지 다 깨는 애 엔딩이 차 타고 도망가요 그래요 아 진짜 샷건 쏘고 싶다 아 이제 앞에만 얻으면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오 진짜 사우나네 여기 뭐하는 거지 여기 있으면 할머니가 같이 드라이브도 해주고 하는 건가요 여기가 뭐 없냐 여기가 뭐 없냐 비해 복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이게 곰인형 방에 아이템을 숨겨놓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가자 간다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왔다 가자 음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 여러분들 요번 업디트로 새로 생긴 샷건입니다 근데 샷건 총알 이거 다 쓰면은 끝이에요? 세 발이 끝이야? 자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우리 할머니께 시원하게 새로 생긴 선물을 선사해 드리자구요 할머니 소원주가 왔습니다 왜 안와 3 2 1 발사 야 타격감 지르는데 하하하하 와 미쳤다 오케이 한 발 더 썹시다 총알 많아요 아직 한 발 더 있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밝은 데서 아 근데 샷건 좀 못생겼다 이게 잘 안보이네 시원하게 우리 넓은 데서 할머니 인사 한번 드리고 나갑시다 할머니 시원하게 한 방 좀 드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좋아 하하하하 아 그러네 여기 샷건 총알 새로 생기네 어 맞네요 3발 다 쓰면 총 6발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샷건 총알이 생겼습니다 손잡이를 열면 열려요 아 이것도 낚시꾼들이 자 보여드릴게요 되나 안되나 자 유 캔 낫 엑스케이브 난 여기서 탈출할 수 없어 와 주차장이 막혀있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뚫고 가 그냥 박살려고 하는거에요? 야 내가 마 헤드샷 마 헤드샷 헤드샷 마 헤드샷 마 렛츠깃 과연 무슨 얘긴가요? 자동차 엔딩 나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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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어 오늘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거는 방 방 저거 그 차고방 생긴거랑 그리고 샷건 추가가 됐다는거 그거 두개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버튼 누르는거 잊지마세요 좋아요도 누르는거 잊지마시구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